가수 영탁 k-trot 위상 뉴욕 흔들다 불후 이명곡 2주 출연 영탁 특집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류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불후 이명곡의 2주 연속으로 출연하며 화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는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한류의 힘을 과시하며 국경을 넘어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영탁은 한국에서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으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감동적인 가창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낸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11월 25일에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브로이 명곡의 2주 연속 출연하여 현지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의 글로벌한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의 무대에서 영탁은 트로트의 감미로운 멜로디와 가사로 현지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강렬하고 따뜻한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다양한 국적의 팬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특히 미주안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의 무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아 교민들과 현지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영탁은 뉴욕의 무대에서 트로트의 공고장인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글로벌한 트로트 열풍을 이끌고 있다 브로이 명곡은 한류 스타들이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받는 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는 여러 한류 스타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영탁은 특별한 무대로 뉴욕의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한류 트로트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성공했다 브로이 명곡은 한국의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영탁의 출연은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이로운 노래와 감동적인 무대로 뉴욕의 팬들을 사로잡은 영탁은 11월 25일과 26일에는 연기자로 도전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그의 연기는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분야에서도 그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개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연기는 그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영탁은 브로의 명곡의 2주 연속으로 출연하는 등 트로트계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의 활약을 지속하고 있다 그의 특별한 행보로 인해 팬들은 브로의 명곡의 특집이 아닌 영탁의 특집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그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어떤 감동을 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팬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그의 다음 스텝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트로트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영탁은 한류 트로트의 중심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의 글로벌한 활동은 한국 문화를 넘어 다양한 국가와 문화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탁의 미래 도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그의 향후 활동이 어떤 모습을 띌지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은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다 한류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서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는 영탁은 음악과 연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약으로 한류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그의 뉴욕 무대와 브로의 명곡, 특집 등은 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도전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남기고 있다 팬들은 그의 활약과 성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그가 펼치는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 영탁은 트로트계의 색별로서 앞으로 더욱 높아질 그의 국내외적인 영향력의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여기서 일시중지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